과일도 짱 짱 짱 과일도 짱 짱 그래서 제가 가끔씩 조금 빨리 움직이십죠 이렇게 얘기하는 가면 여기 중국의 벌떼가 엄청 많습니다 나 못 찍어 못 찍어 어 뭐 했어요? 충영달에서 뭘 찍었는데 뒤에 뒤쪽으로 타는 게 이거 보이는 거야 뭔데? 성 여기 어 캐벌터 타는 자리 아닌가요? 우리가 내린 자리?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?